긴장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올림픽에서 각국의 선수가 보여준 뜨거운 포옹을 보여줬습니다. 진정한 올림픽 정신이라면서 누리꾼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최슬기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16일 중국 허베이성 장자코 캔딩 스노우파크에서 열린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프리스타일 스키 남자 에어리얼 결승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인 우크라이나 대표 선수 올렉산드루 아브라멘코가 116.5점을 기록하면서 은메달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은메달은 우크라이나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첫 메달인데요. 아브라멘코는 우크라이나 국기를 들고 은메달을 기뻐했습니다. 이때 아브라멘코에게 동메달 리스트가 다가왔습니다. 동메달의 주인공은 바로 일리아 브로프. 최근 우크라이나 침공 위협을 가하고 있는 러시아 대표 선수입니다. 브로프는 아브라멘코의 손을 잡았고 이내 뒤에서 아브라멘코를 포옹하며 진정으로 은메달을 축하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아브라멘코를 안아주는 브로프를 보고 두 나라 사이에 고조된 긴장을 극복하는 제스처라고 표현했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느냐의 여부를 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두 선수가 보여준 뜨거운 포옹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에서도 해당 사진을 보도하고 나섰는데요. 러시아 스포츠 해설자 게오르기 셰어란 제프는 이 모습을 보고 그리고 러시아 스포츠 매체 챔피온에는 두 선수의 뜨거운 포옹이 진정으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신성한 올림픽에 참된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KBC 뉴스 최숙이었습니다.